명사 초대석 시간입니다. 문화와 사회, 정치, 과학계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분들을 초대해서 명사의 삶과 철학 그리고 화제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명사 초대석 오늘은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은 부산대학교 전호환 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 9일에 제20대 부산대 신임 총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늦었지만 취임 소감 간단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취임한 이후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부산대학교 국립대학 총장이 생각보다 스케줄이 바쁘고 또 부산대학교에 현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현안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제가 총장에 임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수원들과 소통하면서 지금까지 산책한 현안들을 조용히 해결했나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긴 시간 동안 좀 어려움도 있으셨고요. 직선제로 선출이 되고도 교육부의 임명 절차를 거쳐서 공식 취임하기까지는 시간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그 시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는지요? 거의 6개월이 걸렸습니다. 참 저한테는 지나고 보니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가장 많이 했던 것은 구수원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명이 불확실성한 미래를 생각했지만은 저는 구수원들의 뜻이 모아졌기 때문에 임명이 된다는 희망을 갖고 구수원들과 소통을 했고요. 또 등산도 많이 했고 체력단련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에 있는 유수대학들의 총장들이 쓴 책, 글들을 읽어보면서 미래대학에 대한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수원들을 원하는 것과 또 미래대학이 바라는 외국에 있는 유명 대학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비전, 설계, 그러한 구상을 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장으로서의 예비 수업 시간을 탄탄하게 다지셨네요. 네. 뭐 그렇게. 짧지 않은 인내의 시간을 보내셨고요. 또 국립대 유일의 직선제 신임 총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임기 동안의 계획이나 포부가 남다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이 지난 한 8년 동안 지역사회 또 국민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또 부산대학이 과거에 비추어서 위상이 많이 또 추락되어왔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70년대, 80년대 초반은 부산대학이 서울대학 다음으로 연대 고대보다 입학 성적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 임기 4년 동안의 목표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되찾기 위한 어떤 기반을 마련하고 싶고. 또 부산대학이 지역거점대학으로서 산업화, 민주화에 참 대한민국이 큰 역할을 해온 만큼 거기에 맞춰서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길렀다는 정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네. 부산대학교 70년대, 80년대를 회상을 해 주셨는데요. 모교이기도 하시잖아요. 총장님의 모교이기도 하시고. 그 젊은 시절의 추억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많습니다. 서울대보다도 오히려 3개월 설립 확정이 빠른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국립대학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부산대학교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대단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수산대학이 사실 서울대학보다도 입학 성적이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수산대학하고 부산대학의 인문대학, 부산대학이라는 이름이 없을 때 인문대학을 만들어서 최초의 종합국립대학이 설립됩니다. 서울대학교보다도 3개월 앞서 1946년 5월 15일 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우리 부산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이고 70주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산업화의 70년의 여정과 같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대학교는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자부심이 대단한 대학이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100년, 200년, 300년을 내다보는 그런 대학으로 도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만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총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예전의 명성을 어느 정도는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실 텐데요. 취임사를 통해서 부산지역 4개 국립대학의 연합대학 체제를 추진하겠다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각 대학의 입장 차이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로 논의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우리 국민 혹은 시민 여러분이 알고 계실지로 믿습니다만 앞으로 6년 후 2023학년도부터 대학에 들어올 인원이 극감하고 있습니다. 학력 인구가 16만 명 준다고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약 30만 명 지금이 한 50만 5만 명쯤 되거든요. 대학 입학 증원이. 그래서 한 30만이 준다고 한다면 20만 4만 명 내지 5만 명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도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은 국내 유일하게 한 도시에 4개의 국립대학이 있는 도시입니다. 서울은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이 2개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4개의 국립대학이 합치면 연합대학으로 해서 구성을 한다고 한다면 서울대학 재정보다도 큽니다. 대학 교수수도 크고요. 그러면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는 경제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규모의 대학 경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1조가 넘을 경우에 서울대학에 번가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연대 고대보다도 우리가 더 옛날에 좋았다는 그 명성도 지금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앞으로 다가오는 공급을 우리가 학생의 극감을 냉혹하게 인식한다면 우리가 연합대학을 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학마다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겠고요. 그 4개의 대학이 옛날에는 각기 나름대로 참 좋았습니다. 해양대학은 선박의 기관사라든지 항해사를 양성하는 특수대학이었고 그다음에 북영대학은 전신이 수산대학으로 특성화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부산대학도 또 기계라든지 특성화되어 있었고 또 교육대학은 교사양성이라는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개 대학이 연합대학 체제로 가면서 특성화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면 우리가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학 간의 합의가 되면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 그렇습니다. 이게 법령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대학이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십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 대학이 지금 대학을 합병 많이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의 대학끼리 합의만 보면 교육부는 지금 환영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환영하고 있는 정책이지요. 대학 간 총장님들끼리 얘기는 어느 정도 해보셨나요? 아직까지 북영대학하고 해양대학이 총장이 아직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주체가 지금 없고 예전부터 사실은 있었던 얘기가 아닌가요? 몇 년 전에도 북영대학하고 우리 부산대학이 합치자는 MOU까지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여건이 지금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끼리는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저도 교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체를 구성해서 특성화 전략을 세워야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부산대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부산대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5개 학문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 육성을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역시 특성화 전략인가요? 그래서 특성화라기보다도 우리는 대문교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큰 국립대학입니다. 학생 수가 서울대학보다도 매년 1,000명 많습니다. 그럼 이 국립대학의 사명은 학문의 다양성, 다양한 학문을 육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하지만 대학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 육성, 기초학문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에 나와서 미래 우리 산업,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5개 학문 분야는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 4차 혁명 시대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산업, IoT, ICT 기술, 그 다음에 미래 성장 동력인 의생명 바이오 분야, 그 다음에 신소재, 그 다음 우리 부산에는 원전, 원자력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 시스템 학문, 이것도 거대 학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차세대 성장 산업인 해양자원, 이 5개 분야를 집중 육성을 하면, 이 5개 분야는 제가 볼 때는 세계 50위권 안에 집중 육성하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이게 50위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부산대학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산대학이 세계 100위권이다, 50위권이다, 이거는 제가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산대학의 슬로건, 비전은 학생의 미래가 있는 대학,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5개 선도 학문 문야를 집중 육성함으로 해서 부산대학이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고, 그러면 자연히 학생의 미래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재원 마련이 필요한 부분일 텐데요.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어떤 국고사업 가산점이라든가 여러모로 재정 압박의 고비가 정보로부터 온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실까요? 그런데 학교 재정이, 국가로부터 받는 재정은 우리가 학문 육성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국가로부터 받는 재정은 경상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교수들,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학생 장학금이라든지, 이 학문 육성은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의 r&d 예산을부터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5개 학문 문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 내의 자체 수입 자원이 많습니다. 양산 캠퍼스도 많이 있고 지금 한 33만 병이 비어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도 땅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기업을 차단하면서 이러한 학문 문제를 같이 협업을 하자. 그리고 부산대학이 설립 초기에 시민으로부터 많은 헌금에 의해서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민, 기업, 독재가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부산대학 학문 육성에 좀 도와달라. 그리고 동문들이 또 협조.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면 저는 정부 예산을 넘가하는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 티벤정보시대 명사 초대석 부산대학교 전호원 총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대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먼저 경함 송금조 회장 기부금 소송과 관련한 문제. 현재 어떤 상황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네. 소송은 이미 대법원까지 끝이 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경함 선생님의 기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당시 기부금액으로 305억 원이라는 가장 큰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대화와 어떤 전 총장님과의 갈등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져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화로서 지금 풀고 있고 제 침식 때도 우리 경함 선생님의 사모님이신 진희은 박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또 식사도 가족끼리 하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과거의 갈등을 잊고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도 부산대학교에 기부한 거에 대해서 실패한 기부라고 책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부자가 낸 기부의 목적이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해나가겠습니다. 부산대가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던 효원 9플러스 문제. 이것도 총장님에게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신지요? 이 문제도 제가 총장 선거를 하면서 공략으로서 풀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총장 임명을 받고 정부 그다음에 관계자분들과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풀기 위한 실마리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관계자가 당사자가 많거든요. 조금씩 양보를 해서 지금 합리적인 방법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지금 풀어가 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총장님은 세종대왕의 리더십과 이순신 장군의 성공 후사정신을 강조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한 철학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야기하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성공, 무사는 무슨 뜻이냐면 일을 먼저 하고 공을 바라고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잘못은 따져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살라서 우리 그 당시 우리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세종대왕은 천년을 바라보는 문화정책을 피했습니다. 교육정책을 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명을 국민을 교육수준을 높여가지고 국립을 키우겠다는 그러한 먼 미래를 보고 리더십을 펼친 분 아니겠습니까? 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바라고 일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평가를 받고 그리고 100년, 200년, 300년 일을 바라보는 교육정책, 교육투자, 항목육성을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대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또 부산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남겨주시죠. 네. 우리 부산대학교 교내 교수는 참 역량이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대학교 70년 여정을 이끌어왔고 또 지난 1년간 학교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두 힘을 합쳐서 총장 직선제를 지켜냈고 또 임명을 받는데도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러한 역량을 발휘해서 부산대학교 미래로 또 100년 후에 정말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도록 힘을 다시 한 번 합쳐주기를 바라고요. 또 지역 부산 시민, 국민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은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 국민의 헌금에 의해서 탄생한 대학입니다. 지난 70년간 우리 부산대학을 아껴주시고 키워주셨듯이 앞으로 70년, 100년도 마찬가지 사랑해 주시고 많은 지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명사 초대해서 부산대학교 전호원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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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